김치 짜장면은 김치지 어디 봐봐? 잘 된가 봐요 각이 딱이야 좋아요 정말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 아니에요 강아지를 위한 펫푸드 매일 이런 음식을 먹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특별히 식처럼 주고 있어요 빡빡빡은 물 궁금해 소금에 절이면 배추 숨이 죽잖아요 강아지들의 염분을 섭취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데쳐가지고 숨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김장김치 하는 것처럼 한입 한입 해줘야지 잘 절여져요 와우 고추 더 이상 까지 없어 맛있어 토마토랑 배추랑 그냥 섞은 느낌 콕 갇혜 잘 됐나봐. 다닌다귀야. 쌀가루보다는 오토밀이도 소화가 잘 되거든요. 강아지들은 소화력도 훨씬 약하고 하니까 소화도 잘 되게 하는 거죠. 그냥 애기 이웃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해. 다닌다귀야. 춘장 대신에 쓰는 캐럿파우더예요. 다닌다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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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은 음식을 모르는 기준이에요. 그 다음은 애들은 익숙한 향의 음식보다는 새로운 향의 음식을 줬다니. 그런 말이죠.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설이가 쳐다보니까 미안하잖아요. 다 먹을 때까지 쫄아쫄아 쳐다보거든요. 그럼 강아지의 역시 hail은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. 먹을 근데 가모님 рав 주алог은 뭔가 얩은게 할 것 같아요? 총압치면 30-40개는 넘은 것 같아요. engineer apresent graham 원래 서리 먹이려고 만든 건데. 맛있겠다 진짜. 진짜 치킨 같은데요? 진짜 치킨같은데요? 오, 쟤 진짜 잘 먹긴다. 누나가 앞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. 바이바이!